오늘은 간담상조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뜻과 유래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겉뜻은 간과 쓸개를 꺼내놓고 서로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이 속뜻은 속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사귀는 우정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당송팔대가에 한이와 유종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대문장가였고 또 한시대를 살았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상적으로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그러면 한이오의 묘비명을 살펴보기 전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조명을 하겠습니다. 유종원은 773년에 태어나서 819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한이와 더불어서 고문운동을 전개했고 시서에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겨놓은 작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작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산수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무를 묘사하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주팔기 가운데 고구담 서소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도를 묘사한 것이고 소석담기는 담수어를 묘사를 했고 원가갈기는 초목을 묘사한 이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좌천되었을 때 강설이라고 하는 작품을 썼고 종수곽탁타전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 뱀잡는 포사자설도 있고 탐계 그리고 부판전, 유화동지 등의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어사대부로 있을 때에 왕숙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서로 의견을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환관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환관이 정권을 잡아서 그 폐단이 너무 심 아닌가? 이것은 개혁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왕숙문과 같이 이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숙문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80일 동안에 전개했던 유종원의 개혁 정책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그 당시에 좌천이 돼가지고 영주삼아라는 그런 직책을 지방에 가서 갖게 됩니다. 후에는 그 주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4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한유는 어떤 사람인가? 한유는 768년에 태어나서 82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형수 밑에서 자랐는데 처음 과거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낙방을 했다고 그래요. 왜 낙방을 했는가 하면 한유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문체로 결국 낙방을 했고 25살에 과거시험에 합격을 해서 관직에 나가는데 나중에 이부시랑이라고 하는 벼슬까지 오르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한유를 가리켜서 성리학의 원조로 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율과 고사성어로 가득한 그 별녀문을 배격을 했고 간결한 문체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유는 유학자로서 불교를 배격을 했고 불교의 폐단을 임금에게 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작품으로는 한창여집이라든지 그리고 제11학문 그러니까 이 제11학문이라는 게 사촌아우가 젊은 날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애통해하는 조문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중국의 명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한유는 당대의 유명한 문학가이며 정치가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종은이 한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한유는 유종은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묘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묘비명을 쓰게 된 동기는 유종은이 자신도 불우한 처지에서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유몽득이라는 사람이 노모를 두고 변방으로 쫓겨가는 그런 딱한 처지를 보면서 자기 벼슬과 바꿔서 자기가 대신 가면 어떻겠냐고 상소를 할 정도로 유몽득과 유종은 서로 우종이 두터웠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유는 당과 같은 묘비명을 쓰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권경에 빠졌을 때야 비로소 참다운 우정이 나타나는 법이다. 평소 평온하게 살아갈 때는 서로 그리워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또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초청해서 서로 웃고 즐기면서 서로 간이나 쓸개라도 꺼내서 보여줄 것처럼 생사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서로 이해를 따지고 얼굴을 붉히고 안면을 바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유종원은 자기 친구의 어려움을 자기가 대신 할 정도로 대신 갔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데 대한 묘비명입니다. 한유가 쓴 묘비명에는 현두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유종원의 재능이 남달리 뛰어났음을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각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그 두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간담상조의 고사성어는 옛날에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였는데 지금은 아주 친한 사람끼리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간담상조를 살펴봤습니다.